자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기다가 요거 적응해야죠. 자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로고 있죠? 우측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요? div 두개 깔아야죠. div 두개 깔고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보더 줘보겠습니다. 보더 레드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클래스 플렉스 100 주면은 여기가 쫙 늘어나니까 얘가 우측으로 밀리겠죠?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클래스 플렉스 100 하면은 좌우에서 쫙 미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운데 오겠죠? 그 다음에 a는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높이를 100p 하면은 부모 높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요 녀석도 이제 키워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탑바에다가 높이 줬잖아요. 탑바에다가 높이 준 거를 누가 받아가요? 얘가 받아가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플렉스니까. 플렉스는 원래 자식을 자식 수준까지는 쫙 늘려놓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높이를 얘가 받아가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커지면은 얘도 알아서 커집니다. 왜냐면 플렉스의 자식이니까. 그럼 요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의 공식이죠? 플렉스 어떻게 하면 돼요? 플렉스 A, I, C 그 다음 뭐다? 맞나? 요거 네 요거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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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 컬러는 뭐가 돼야 돼요? 탑바의 컬러는 화이트 컬러는 화이트 그럼 평소에 이렇게 나오다가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컬러가 블랙이 되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랑 이런 거 맞춰야죠. 잠깐만요. 글자 크기 맞추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끌고 자 글자 크기는 메뉴박스 1 UL LIA는 어... 폰트 사이즈 2REM 너무 크죠? 1.3 그 다음에 패딩 0 20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지? 일단 여기에 탑바에다가 요거 줘야겠네요. 탑바에 패딩 레프트 100px 패딩 라이트 100px 이거 줘야 여기가 어느정도 떨어지겠죠? 여기가 뭘 왜 이렇게 덮어지는거지? 잠깐만요. 패딩 탑바에 호버 들어간다고 뭐 달라지나? 이미지가 살짝 밀리네요? 요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너비를 100% 한 상태에서 탑바를 뭐야 내가 두개 만들었네? 여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탑바 같은 경우에는 뭐 줘야 돼요? 여기다가 박스 사이즈 보다 박스 줘야 패딩으로 인한 너비 변환 없어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생기는데 요거는 뭘까요? 이미지 두개의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사이즈 비교를 하얀거는 218이고 얘도 218인데 요기선 또 잘되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자. 알아냈습니다. A를 제가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A를 아... A를 이제 A가 지금 최대한 넓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유령이잖아요. 그쵸? 얘가 유령이라서 이 넓은 유령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근데 얘가 왜 넓어졌냐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줬잖아요. 아시죠? 플렉스는 본인에게 디스플레이 블럭처럼 작동하는 거 그쵸? 근데 얘가 넓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은 자식이 어떻게 돼요? 너비가 촥 감싸지면서 좌측으로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플렉스를 주면은 굳이 여기다 또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천천히 바뀌는데 요거는 한 번에 확 바뀌죠? 요것도 작업할게요. 으악 자 여기다가 컬러에다가 트랜지션 컬러 여기다가 준 것만큼 0.5 우리도 0.5로 가시죠. 그러면은 컬러가 은은하게 부드럽게 같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어떻게 만들까요? 동그라미는 쉽죠? 자 동그라미 안 들어볼게요. 동그라미는 네 여기다가 포지션 릴러티브 주시고 자 비포에다가 콘텐트 그 다음에 1을 줘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1이 다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 1 자 여기다가 네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유령화 되고 그 다음 탑 0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레프트 50% 그 다음에 트랜스폰 트랜슬레이트 X 마이너스 50 하면은 완전 가운데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너비를 이렇게 빼고 자 너비 20px 높이 20px 보더 레디우스 50%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죠?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탑을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탑을 50%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50%에서 마이너스 30px 하면은 살짝 이렇게 올라옵니다. 40 이 상태에서 좀 줄일게요. 10 10 그러면은 20 참고로 여러분 이 CALC 쓸 때는 꼭 이거 띄어쓰기 해야 돼요. 이거 안하면 안됩니다. 25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다? 오퍼시티가 0이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뭐 할까요? 오퍼시티도 0.5초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죠? 여기에 호버를 하는 순간 여기에 오퍼시티가 1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거를 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디버그 모드로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여기까지.